엄마, 엄마 미쳤어, 정말.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 엄마가 정신이 없어, 진짜. 이게 진짜. 이 엄마가 미쳤어, 미쳤어. 내가 못 살았, 정말. 엄마, 아버지 보시면 어쩌려고 집 앞까지 왔어. 그러니까 왜 날 안 만나 줘? 너까지 날 피하는 거야?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? 연간 볼까봐 다리가 다 떨리는데. 지난번에 내가 챙겨준 거, 그거 얼만데? 벌써 다 쓴 거야? 이번엔 또 얼마가 필요한 건데? 너도 내 나이 돼봐. 나이 먹을수록 돈 들 때가 많아. 그리고 난 여배우야. 돈을 써야 안 늙는다는 거 몰라? 엄마! 아이고, 이 시끄러지. 그 목처만 하는 네 아버지를 꼭 빼 닮았다니까. 알았으니까 일단 돌아가, 어? 돈 준비되는 철화할게.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힘이 좋아? 빨리 좀 가, 좀. 너 오래 걸리면 안 된다. 알았어, 알았어, 빨리 가. 지난번에 돈 준 게 얼만데 또 찾아와서 난리야. 엄마 맞았다. 그러니까 좀. 오래 걸리면 안 돼? 알았어, 알았어. 정말 엄마가 아니라 웬수야, 웬수야. 그럼 저 사람이 유광우 엄마? 잠시만요.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? 어머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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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care. KBS 아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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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